KBS 코리아 베스트 댄서 신승훈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렛츠고 안녕하십니까! 비덴게이티입니다 번지입니다 이번 시... 여러분 광주 라인업 공사가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11일 KBS 광주 공대회에서 라인업을 열릴게요 다른 느낌의 행사가 될 것 같네요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와서 보고 느끼셔야 하는 면 안 되는 마지막으로 딱 알차게 정말 재밌게 와킹 그리고 모든 댄스의 파티를 딱 막 지금까지 그렸듯이 이번에도 정말 재밌을 예정이니까 어마무시한 출연진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모여서 다 같이 또 다시 한번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내일 감동과 드라마가 함께했던 라인업에 일단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모두 광주에서 만나요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주에서 네 이번에 또 대한민국 최고 행사 라인업 이번에 시즌 세븐인만큼 대단한 게스트분들 많이 모셨으니까 관람도 많이 많이 와주세요 라인업만의 분위기와 바이브를 못 느끼신 분들이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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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저는 배틀 게스트 자격으로 참가하게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라인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벤트 중 하나인데 저는 warten기를 바라요 저녁에 여러분께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많이들 오세요 네 많이 든 오세요 웃기지 마시고 다들 오세요 왁 바로 이 분위기 그대로 여러분들께 찾아가고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희 안딕스윗도 쇼트윗으로서 참여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